아 귀여워 몰라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보랑 너무 잘 놀아 다행히 경찰이 지나가서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덕샬터 그런 데다가 맡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칩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해 나네 베비 안녕 놀랬어 베비 얘 와봐 하나 옆에 앉아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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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충망도 떨어졌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찾아둘게요 어우 이거 꼬질꼬질 누가 주인인 것인가 얘는 참 좋아질 좋았는데 아니지구 꿀차례야? 응 일시구 옛날 일시가 될나가? 어디까지 들어가는거야? 어디까지 들어와 너 얘 수건으로 닦아줄까? 얘를? 응 오케이 아이고 뭐해 너 너 먹는거 있어? 먹을까? 아니 너 먹는거 어 뽑자 안 되겠지? 그만 칠래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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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로 나 때려 아우 렛츠고 업 오우 잘하네 스테이 노 여기에서 앉으면 돼요 오케이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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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주민을 찾아줘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뒷문을 열어보죠 뒷문 창문? 네 조금만 봤나?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어야지 주민을 볼 수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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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네 고마워 오케이 여기에서 찾아가 유트린이 어? 유트린이? 아니에요 저기에 사람이 어떻게 찾지? 여기 와야 되는데 수준 아 근데 플러즈는 강아지인데 응 근데 강아지를 찾은 사람이 없어 아이씨 아아 털이 엄청난다 털이 엄청난다 털인지 먼지인지 씨 하이 무서워 헉 시대를 누가 보면 너가 주인인 줄 알겠어. 응 너가 주인인 줄 알겠어. 괜찮아. 응. 금방 주인 찾았을 거야. 고마워. 이제 허니가 차에 나가니깐 왜이래 ㅋㅋ 이동산 왜 이동산 이동산 쥐게 쥐게 오, 다소 지역이 여기는 관한 문에 가려고요 아나, 아나, 나 나 아나 아나, 아나 네, 그대로 다소요 깜찍 고마워! 여기 오, 뭐지? 더 오, 만천하네 오, 뭐지? 고마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